지금 뭐하는거에요? 지금 뭐 만들고 있어요 친구씨? 전마를 위해서 파워를 지워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마님 롯데월드파워 씩어먹을 정도로 높은 거를 전마님 네 것 만들고 있대 좋겠다 아니면 내꺼 아닌거 같은데? 여기서 이 집에서 늦게 아는게 얼마나 있을까? 다 자기꺼야 다 뺏겼지 다행히 커피사랑 안 뺏겼다 내꺼 컴퓨터 뺏겼어 어차피 얘가 쓰진거다? 써! 막 엔터 눌러 클릭 눌러 그래 우선 은신처에 깔아줄 자기 어디있어? 아 여기구나 보호색이야 같이 숨어있어 숨어있는거 같아 안보인다 안보인다 자기야 이거 이제 니가 쓸거야 그렇지 올라간다 니꺼 니꺼 올라간다 올라갔다 올라갔는데 올라갔어 달라라라라 달라라라 아니 저쪽으로 가야지 저쪽으로 오면 돼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아아 니 나를 아니 아니 야 야 이게 아니잖아 요거를 야 봐봐 요거 요거 이렇게 잘한 말이야 엘리베이터네 에스글레트가 아니라 야 이거 아뇨 그대로 올려줘라 자 올라가 좀 더 가까이 올라갔어? 자 내려가자 그래 가고싶을때 가 뭐하냐 내려가라고 즐기고있어 자 올라가 그래 자 빨리 다음방사업 그 다음법 이런 싸구려 비닐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고 이런 싸구려 비닐에 이거는 여기하고 여기를 한 다음에 아래는 다른걸 깔아주자 어 거기가 좀 위험해 어 조심해야 돼서 다음방사업 자 됐다 오 이거야 이거 이거 야 어